뭐야? 나랑 간식 안 나눠 먹을 거야?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야호! 너무 재밌어! 이제 자리를 잡아볼까? 이봐! 야! 너 괜찮아? 어서 뱉어! 그만 좀 해! 난 여기 너무 편하단 말이야! 아! 그만하라니까! 어! 이런! 이러다 쫓겨나겠어! 휴!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 내 하귀증! 엄마! 내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장하다! 잠깐! 저게 뭐지? 릴리! 니이! 어? 야호! 나예요! 상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니 압니! 어? 어? 안돼! 어? 너무 창피해! 어? 뭐야? 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중이거든? 어휴! 얼른 나와! 어? 사진 그만 찍어요! 그래!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오! 이거 냄새 정말 좋다! 완벽해! 컵케이크 걸작품이야! 이봐! 이 냄새는 뭐지? 말도 안 돼! 이 컵케이크 좀 봐! 얼른 먹자! 어?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하나 남았어? 이건 내 거야! 그렇게는 안 돼! 내 거야! 이리 줘! 싫어! 이리 내놔! 으아! 둘이서 날 두고 싸우는 거야? 야호! 솔직히 이거 꽤 신나는데? 이게 뭐야? 내 컵케이크? 야! 그거 이리 내놔! 너희들 감히? 이건 내 컵케이크라고! 이런! 이제 속 시원하냐? 둘 다 못 먹게 됐잖아! 다 이 잘못이야! 당근을 달라서 넣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다음은 브로콜리 차례야! 이제 오일을 넣고 오일이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거야! 야채에 양념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지! 오븐에 넣고 이제 굽기만 하면 돼! 좋아! 타이머를 설정해야지! 깜빡 잊으면 안 되니까! 너무 편하다! 그렇지? 맞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야! 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달랑 같은데? 야채를 확인해야겠어! 살짝 저어서 뒤집어야지! 완벽해! 이제 다시 오븐에 넣자! 어! 돌아 누우라는 신호인 것 같아! 자! 돌아 눕자! 컴백! 음! 이 샐러드 정말 맛있어! 뭐! 통마늘이 듬뿍 들어있는 것 좀 봐! 아무도 없지! 그냥 한 입 먹어야지! 한 입만 먹기는 아쉬워! 통째로 다 먹자! 이거 너무 맛있어! 오! 이런! 내 입 냄새! 안녕! 안 들려? 안녕! 안녕! 오! 어휴! 야! 너 마늘 냄새 장난 아니야! 잠깐만! 여기 껌 좀 씹어봐! 내 말을 믿어! 너한테 꼭 필요해! 정말 고마워!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냄새를 좋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으엑! 도대체 마늘을 얼마나 먹는 거야? 잠깐만! 이게 다 뭐야? 너 도대체 누구야? 이봐! 너!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난 초대받은 몸이야! 모두들 마늘을 좋아해! 여기서 나가줘야겠어! 모두들 마늘을 좋아해도 마늘 입 냄새를 좋아하진 않아! 냄새 경찰? 안 돼! 난 감옥에 가기 싫단 말이야! 안녕, 마늘! 감옥에 온 걸 환영해! 이건 불공평해! 이봐! 마늘 좀 그만 먹어! 오! 이 파티 정말 멋져! 난 이 노래 정말 좋아! 밤새도록 춤출 거야! 어휴! 수업을 들을 상태가 아니야! 선생님 안 보신다! 몰래 들어가야지! 너무 피곤해! 이 커피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동안 잘 지냈어? 왜냐하면 이제 잠에서 깰 시간이거든! 할 일이 산 더미인데 졸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응? 쟤 어디로 가는 거야? 좋았어! 그 분자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봐! 쟤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혹시 문제를 푸는 거야? 계속해! 멈추지 말라고! 이제 먼지 털기까지? 그래! 그거야! 확실함의 보스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라고! 어? 커피 약발이 다 떨어졌어! 낮잠 한숨 잤으면 정말 좋겠다! 야! 내가 가져온 수박 좀 봐! 아주 묵직해! 수박이 잘 익었다는 뜻이지! 그럼 얼른 잘라보자! 우와! 벌써 수박 향이 나! 바로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고마워! 그런데 씨를 먼저 다 골라내야겠어! 이거랑 이거랑! 좋았어! 이제 먹자! 음! 정말 맛있어! 정말 달고 시원해! 그런데 쟤는 어떻게 씨도 안 빼고 그냥 먹을 수 있지? 좋아! 이제 씨를 뱉을 차례야! 더러워! 당장 멈춰! 먼저 씨를 골라내고 먹으면 되잖아! 글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머리 좀 다듬어주세요! 그럴게요! 우와! 정말 씨가 많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이거면 될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오! 차마 못 보겠어! 휴!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와! 너무 매끄네요! 고맙습니다! 좋아! 이제 녹화할 준비됐어!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유와 생선 챌린지입니다! 어휴! 자! 시작할게요! 먼저 생선부터 먹을게요! 우와! 어휴! 이렇게 거칠게 다뤄진 적은 없어! 잠깐! 여기가 어디지? 이제 우유 차례야! 좋아! 내가 해냈어! 어? 넌 누구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 넌 누구야?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 먼저 왔거든? 야! 밀지마!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어? 어? 이런... 배 아파! 나... 배털이 난 것 같아! 어휴... 여기 한동안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아... 화장지를 많이 사두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이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친구가 공유하고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